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LED를 마음대로 켜고 끄기 위해서 회로에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LED를 켜고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더 보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슬라이드 스위치의 연결 다리를 위쪽부터 1번, 2번, 3번 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는 각각의 다리가 브래드보드의 서로 다른 줄에 있도록 연결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전선을 브래드보드의 빨간색 옆줄에 꼽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바로 옆에 검정색이나 파란색 줄에 꼽습니다 빨간색 옆줄에 있는 구멍 1개와 다른 가로줄의 구멍 1개를 연결합니다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스위치의 3번 다리를 꼽습니다 스위치의 2번 다리가 있는 줄에 다른 구멍에 저항의 한 다리를 꼽습니다 나머지 다리는 다른 줄에 연결해요 나머지 다리를 연결한 줄에 점퍼선을 꼽고 마음에 드는 줄과 연결합니다 연결한 줄에 다른 구멍에 LED의 플러스 극인 긴 다리를 꼽고 마이너스 극인 짧은 다리는 또 다른 줄의 한 구멍에 꽂아줍니다 마이너스 극을 꽂은 줄에 구멍 1개를 파란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위쪽으로 밀면 1번, 2번 다리가 연결되어 전기가 LED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밀면 2번, 3번 다리가 연결되면서 전기가 스위치, 저항, LED를 순서대로 지나며 흐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해 볼까요? 푸시 스위치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느 부분이 연결될까요? 뒷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같이 생각해 봐요 스위치에 각각의 연결 다리를 왼쪽 위부터 1번, 2번, 3번, 4번 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푸시 스위치는 이렇게 각각의 다리가 서로 다른 줄에 있거나 1번, 3번, 2번, 4번 다리가 같은 줄에 있도록 연결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전선을 브래드보드의 빨간색 옆줄에 꼽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바로 옆에 검정색이나 파란색 줄에 꼽습니다 플러스 극을 꽂은 빨간색 옆줄의 구멍 1개와 마음에 드는 가로줄의 구멍 1개를 연결합니다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스위치의 2번 다리가 오도록 꼽습니다 스위치의 3번 다리가 있는 줄의 다른 구멍에 저항의 한 다리를 연결합니다 나머지 다리는 다른 줄에 꽂아요 나머지 다리를 꽂은 줄에 LED에 플러스 극을 꽂고 마이너스 극은 또 다른 줄에 꽂아줍니다 마이너스 극을 꽂은 줄에 구멍 1개를 파란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스위치, 저항, LED를 순서대로 지나며 흐릅니다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같은 회로를 서킷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